안녕하세요. 화장실 픽토그램의 한스튜브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특별한 것이 많지만 최근 관광지에는 카페 투어가 있을 정도로 핫플레이스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예인 주인장 이름을 담은 제주도 방원의 벨진밭 카페. 독특한 화장실과 젠더네임을 소개하려 합니다. 벨진밭은 별이 떨어진 밭,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제주도 방원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아름다운 처녀 벨과 마녀의 저주로 야수로 변한 왕자님의 사랑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밤에는 별도 쏟아질 듯한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금메달을 수상하러 가는 느낌이었다고 친구가 말했어요. 아, 저는요? 아, 저도 대표로 상장 받으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느껴보시죠. 감사합니다. follow mu—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